아니죠. 아니죠. 지금 이분을 상대로 내가 음란한 생각을 못하죠. 지금 녹화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아니 또 녹화는 녹화하고 또 다른 생각은. 김희선 씨. 아니 나는 궁금해. 김희선 씨. 아니 나는 궁금합니다. 내가 이 양반한테 내가 진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짚고 넘어갈 게 있었는데. 왜요? 왜요? 뜬금없이 짚으려니까 좀 그렇잖아요. 아니 너무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까? 예. 그럼 얘기를 하고 갑시다. 짚고 넘어갑시다. 뭔데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만약에 원영 씨가 궁금하다면 짚고 넘어갑니다.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아니 아니. 언제쯤 얘기해요? 굉장히 오래됐죠. 김희선 씨가 이제 막 TV 나오면서. 정말 김희선이라는 스타가 정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오 난리 난리였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데 같은 드라마를 하나를 하게 됐는데. 선배님들이 너 저 후배 군기 좀 잡아줘. 저 그때 군기 반짝이야. 아 맞아 맞아. 그래요? 제가 왜요?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왔는데. 한참 이제 어디 갔다가 딱 왔더니. 긴 의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전날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오케이. 오케이. 딱 갔더니 누워있는데. 그 머리맡에 이렇게. 보니까 눈을 감고 자고 있어요. 정신없이. 예. 예. 그랬더니. 이렇게 누워있다가 눈을 탁 때리니까. 그러면 다른 후배들 같으면 벌떡 일어나죠. 예예예. 그런데 이렇게 쳐서. 네? 저를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술이 안 깬 거예요. 안 깬 거예요. 안 깬 거예요. 꿈인가. 꿈인가. 생신가구. 안 줘. 일어나. 그랬더니. 그 긴 머리를 확 이렇게 하고. 안 돼. 앉았는데. 그런데 순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스케줄에 이렇게 시달렸으면 이럴까 싶어서. 힘든 하루를 보고. 저 친구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야단을 맞을 뻔했죠. 저한테. 운이 좋았네요. 운 좋았죠. 그런데 정말 예뻤어요. 정말 예쁘디다. 그럼요. 여기 나오는 연기자 선배님들마다 다 그런 에피소드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줬어요. 아니 운이 좋아. 운이 좋아. 운이 좋아요. 운이 좋아요. 오늘 먼저 인사로 가자고. 저한테도. 아니 또 게스트로 나오셨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하기 전에 달라졌으니까. 결혼을 했죠. 그래. 이게 달라진 거야. 이게 아니구나. 아니 이제. 편해졌어. 눈빛도 편해지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굉장히 살림도 잘하고. 음식을 넣었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결혼을 하면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봉 잡는 거거든요. 복권에 당첨된 거죠.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진짜로. 음식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시집을 좀 가셔야 되는데. 진짜. 살림 노하우 좀 말씀해주세요. 저는. 한 번 보는 거는 절대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무슨 개발을 한 건 아니고. 급하게 와이셔스 같은 거를. 하얀 와이셔스를 입고 나가야. 피트가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봤는데. 안 세탁을 안 해놓은 거예요. 급하잖아요. 이걸 빨리 입긴 입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빨리 손 세탁을 해서. 세탁소에서 함께 보내준 비닐이 있어요. 옷을 싸서 보내준 비닐을. 씌워가지고. 옷걸이에다 씌워서. 아랫부분에다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죠. 그러면. 뜨거운 바람이 비닐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쥐고 있으면. 이거 10분 안에 말라서 입고 나가셨어요. 아 거기서 뜨거운 공기가 계속 이렇게. 네 계속 드라이를 집어넣어서. 그 공기 안에서. 건조가 되는 거예요. 네 건조가 되는 거예요. 긴방. 드라이가 돼요. 아니 야 그거는 진짜. 어우 처음 알았어요. 그럴 듯하네요. 저 그러니까 와이셔츠 얘기했으니까. 와이셔츠 빨대 이제 목이랑 이런 데가 항상 문제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비벼서 빠지는데 이러면 옷감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이제 샴푸. 샴푸를 이렇게 옷. 뒷이나 이렇게 떼를 빼야 되는 부분에. 발라놓으면 10분 정도 불리신 다음에. 돌리시면 빠지시고. 그 다음에. 아 그래서 샴푸를 발라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버요.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얹게. 오 받고. 지금 지금 지금. 이거 그럴 듯한 거예요?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와이셔츠나 이런데 양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그거를 건들지 말고 거기다가 콜라를 묻힌다든가. 아니면 그 식당 아줌마한테 세제 있죠. 세제를 조금 얻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 놓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안 비벼도 돼요? 비비지 말고. 그리고 집에 가서 세탁을 하면 고개 그대로 빠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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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